안녕하세요. 오늘 소개해드릴 제품은 더클라스의 블렛입니다. 블렛은 300mm와 1갤런, 총 2가지 용량으로 출시되었습니다. 블렛은 경화시간이 짧아, 시공한 즉시 광택, 발수력, 방호성, 자외선 차단 등에 특화된 기능성 코팅제입니다. 블렛은 간편한 시공으로 고체 왁스 이상의 퍼포먼스를 원하는 분들이나 세차를 자주 하기 싫은 분들, 미세 생활 스크래치로 고민인 분들, 최근에 세차를 구매한 분들, 빠른 코팅 작업을 원하는 분들께 강력 추천드립니다. 현존하는 물왁스 중 이상화교소, 즉 실리카 함유량이 13%로 많은 함유량을 가지고 있습니다. 시공 전에는 도장면이 친수성을 가지고 있어 물을 붙잡고 있다면 블렛으로 시공을 하게 되면 소수성으로 바뀌게 되어 발수 상태로 변하게 됩니다. 참고로 블렛은 레이어링을 하면 매우 좋은 제품입니다. 1회만 시공하였을 시 얇고 강한 피막이 미세한 흠집 및 스크래치를 덮어주며 2회 이상 시공을 하였을 땐 도장면에 피막이 여러 겹 형성되어 확실하게 더 강력해진 퍼포먼스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피막 형성까지 5초도 걸리지 않으며 입체감 있는 광택을 부여합니다. 코팅 지속 시간은 평균 4만 3천 2백 분으로 타 제품들에 비해 높은 유지 시간을 보여줍니다. 시공샵 대비 저렴한 가격으로 유리막 코팅의 효과를 볼 수 있으며 유리막 코팅이나 랩핑되어 있는 차량에도 레이어링이 가능합니다. 또한 시공시 잔사가 거의 남지 않아 손쉽게 사용 가능합니다. 블렛 사용 시 주의사항으로 한 판씩 작업을 하여 작업을 해야 하며 다양한 각도에서 수시로 봐야 시공 상태를 알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깨끗이 세차 후 코팅을 진행해야 하고 땅에 떨어진 타월은 절대로 사용을 하지 말아야 합니다. 소중한 4차가 미세 스크래치가 나면 안되기 때문입니다. 이상 상세 읽어주는 N09였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